2와 3에 차별을 주고 싶어 했던 건 아무래도 2 때는 워낙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저희가 만나뵙는 분들의 현장으로 찾아가지를 못했어요. 3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조금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판단하에 현장의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. 이 사내 복지를 위해서. 야 이거 뭐야. 자석이 자석. 언박싱 해야지 이거. 아이씨. 와우 사라지다. 엄청 세련네련네. 와 근데 더워가지고 이거 하겠어 이거. 아니 그래 양에서 양에서 하는데. 네 한 번에. 최진님하고 같이 즐겁게 웃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웃기는 거야 무조건. 재미. 즐거움. 그 밖에 없어요.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좀 떨렸던 게 트레일러가 다시 등장해가지고. 우리 시즌 1 했던 때 그때 약간 긴장감이 자꾸 올라와서. 약간 다시 초심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. 워낙에 우리 윤스타님 잘하시니까. 제가 어버버버버려도 다시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. 어쨌든 다시 한 번 재미있게 만들어 볼게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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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. 소품은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. 이게 가운데 가는 게 낫지 않나요. 아 이쁘다. 다행히 소품에는 일단 많은 일이야. 음료 어떻게 했어요? 카누입니다. 아메리카노요. 바꿔? 뭘로 바꿔? 혹시 여기에 차가 있으신가? 여쭤봅시다. 찬아 주스. 그치. 찬아 주스류 같은 게. 원래 구별이 되어 있으신 게 있으세요? 그거 뭐예요? 괜찮아요? 네. 감사합니다. 괜찮은 거 아니라 좋아요. 근데 그 유스터 모자 쓰면 너무 얼굴이 음영지겠는데? 빨리 해 그럼 빨리. 말씀은 짧고 굴게요 오케이? 아 누가 여기서 촬영 현장을 이렇게. 아 나 형이 제일 좋아. 그 아기Point. 아 이용하산 시련이니까. 종국을 안 입으셔도 생각하니. 아 안 입었는데.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관장님을 꺾을 거니까. 아 네 뻔한 거. 내가 멱살 잡았을 때. 아니 뻔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. 아니 뻔한 게 아니고 그것도. 아 아 기회사 핀 본모가 재미가 없잖아요.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. 이 자식하고 잡는 거 많잖아. 아 이거 무슨.. 잡으면.. 엄지손가락이 무조건 뻥기면 사람이 손을 놓게 돼서 이 손이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팔꿈치를 내 얼굴 쪽으로 올려주면서 체중을 뒤로 실으며 잡아보세요 무조건 풀릴 거예요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되게 나를 우습게 보는 거 같은데 이 사람은 다시 다시 이리 와 하면 하나 하지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나를 우습게 봤어 빨빨리 갑시다 빨리 왔잖아요 왜 이렇게 오거든요 왜 이렇게 안 왔어? 물이 어떻게 안 왔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? 아 혹시 세팅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썼어? 유난히 오늘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오늘 누가 이렇게 썼을까? 난 이렇게 썼는데 김씨가 작가님이 아닐까? 이거 9시 반 촬영하자고 하니까 9시 세팅을 할 수 있어 빨리 이 알마나 스타트 때는 이유가 뭐였어요? 차가 왜 안 왔어? 차가 무슨 문제였어? 차가 무슨 문제였어? 차가 무슨 문제였어? 차가 무대가 오려다가 우리가 한 대로 뚫려졌어 그게 무슨 차가 문제가 있잖아 PD가 판단하지 않다고 아니 주차할 데가 없을 거 같아서 아 사람이 여기 밖에 없으니 우리 오는 거 같아 혼자 만났잖아 먼저 만나서 촬영이야 아주 건강히 reag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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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즌에 또 만나요. 다음 시즌에 또 만나요. 다음 시즌에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